무럿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네가 네가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리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모대호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아멘